오늘은 콜라에게 생닭을 한번 줘볼 건데요 한 끼 식사를 대체해서 주는 거고요 이게 미국 닭이 엄청 엄청 커요 진짜 털킹이 아니고 닭이거든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한 반 정도만 줄 건데 전체 다 주고 그리고 먹을 만큼 먹으면 다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콜라가 잘 먹는지 궁금한데 여기 보면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콜라 먹어 그래 먹어 괜찮아 괜찮아 먹어 이렇게 맛있다. 조합은 그리고 그릇에 뼈 뼈 뼈 뼈 뼈 뼈 뼈 간이 뼈 뼈 뼈 뼈 이렇게 고기가 상큼해져서 뜨거운 물이 찬물을 넣어서 고기맛이 좋았어요 고기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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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치즈볼 고춧가루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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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닭다리 쫄깃쫄깃 찰칵 찰칵 청양고추 점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참치찜이 계란에 올려서 계란에 올려서 계란을 올려서 그래서 치킨을 넣어주면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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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장 고추장 소금 바삭 고추장 고춧가루 콩나물 오일 고추장 치킨 양념장 여기도 가만히겨낼거에요 내가 antes 구경해서 나만한 사과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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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게 된장찌개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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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맛있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